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포차예요. 제 채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포차가 트로페스타 제2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 대구 엑스코를 미리 다녀왔어요. 전시회나 콘서트가 자주 열리는 곳이에요. 트로페스타 콘서트는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7시에 공연이 계획되어 있어요.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님도 이곳에서 12월 12일 토요일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요. 가왕 나훈아님의 콘서트도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계획되어 있어요. 콘서트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어요. 엑스코 맞은편은 인터불고 호텔이 있어요. 엑스코에서 600m 떨어진 곳에 코스트코가 있더군요. 엑스코가 위치한 대구 유통단지는 의식주에 관련된 제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대구를 관광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엑스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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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코 편의 룰에 롱을 원하는 종류 지저녁BE 엑스코의 엑스코에 엑스코의 엑스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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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코 두려워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